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진상의 세계였습니다. 스피커드의 세계였습니다. 아, 진짜 멋있다. 너무 좋다. 냉동실에서 오는 것 같아요. 본인의 여행이 있는 학교 나는 이곳에 잘 녹는 거 같은데 나는 이분한테 잘 녹는 거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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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,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, 이 시각,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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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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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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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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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